안녕하세요 조팜입니다. Johnny's Communication Center의 다른 에피소드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특별한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이 영상이 제작되고 싶습니다. 저는 프로 DJ의 프로듀즈입니다. 프로듀즈의 Anton입니다. He'll help me get through all of the deejay skills that I'll need for performing live. Say hello, please. What does up? I´m katon, I´m a deejay. I'm Здесь contributay. We met today but it doesn't feel like it. Today we're going to be you know 물을 보냈고 뮤직비디오를 공부하고 정렬하고 싶어서 정렬하고 싶어서 정렬하고 싶어서 정렬하고 싶어서 정렬하고 싶어서 자, 이 느낌으로 시작할게요 이 느낌으로 시작할게요 사람들이 어떤 느낌으로 오늘의 느낌으로 오늘 무대에 출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트러블럴 프로그레싱 근데... 너무 프로그레싱 맞아 첫 번째 무대에 출연한 무대는 좀 더 쩔쩔 프로그레싱과 테크 테크컬스는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모든 곡들들은 저는 티아스톤의 곡을 넣었어요 Do you know Bad Guy? Billy Eilish 아, 그 승리한 노래는 아, 네 그리고 제가 이번 곡은 그래서 우리 팬들이 아티스트 알았는데 넌 이 곡은 많은 팬들이 이 곡을 아티스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곡은 이게 엠yang과 전화한 contenido creat혀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곡은 그래서, 내가 아픈 안무가, 그리고, 그 안무는 그게 안무가 그니까 끝까지 끝까지 원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 곡이 잘 어울리는 것 같은 곡이 있다면 이 곡은 잘 어울릴 수 없을 것 같으면 좋겠어요 오늘 오늘 얘기할게요 여기가 13곡이 13곡이니까 14곡이니까 끝까지는 2곡이니까 1분 30분 정도 그래서 총 16곡이 총 16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0-40분정도 정도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첫 번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target audience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K-R sur. Sony Nights. Sony Side Up 이런 거 어때요? Sony Side Up... 일단 낮이고, 여기는. 그게 큰 포인트인 거고. 그리고 다 아는 단어고 그냥 꽃이니까 그리고 분위기도 약간 좀 너무 밝지도 않고 너무 가볍지도 않고 근데 또 재밌고 너 왜 계속 ? 덕 Q. 오스와 많이 부르기 Q. 오스와의 존재 Q. 오스와의 존재 아, 267, 70, 70 아, it's just a group F-Y, C-E, R-I-I-T So, let's go Up, sort like, Amson Paper, smoke, and shit I'm right right after J. Daniel, Ellis 마지막 날이 되었네요 저희는 여기있어요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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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nyside! Sonyside! 저의 뮤직비디오가 될거에요 그니까요? 저희는 포스터들 그리고 뮤직비디오가 될거에요 안녕하세요? Mark Lee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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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분의 시간을 끝냈어요 저희는 저희는... 저희는... 스튜디오에 왔습니다 저희는 이곳에... 그리고 이곳에... 우린 그걸 한 시간에... 한 시간에... 한 시간에... 네 아, kaf이 제일은거에요 전혀서... 아까 이걸... 눈에 찍어주고 눈에 찍어주고 눈에 찍어놓은거에요 네 Sonyside.... Sonyside... 너무나... Sonyside이 제 아이디오를 알아요 네 네, 영상에서 찍을거에요 왜 Sonyside이... 왜 Sonyside이... 너무 너 한 번 더 좋아했어요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첫 첫 에피소드의... 첫 첫 첫 에피소드 street 첫 첫 첫 에피소드 좀 더 많아서 멘트 recount을 수 있도록 frågor 꼭 확인하고 계세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이제 나중에 더 이뤄nat 예 당연히 나중에 이게 나중에 여러분 정말 마음에 들었던 거 좋은 날 그래, 여러분 여러분 이거 뵈는 중 til 이것을 마치고 네 가장 중요한 게 전혀 약 30-40분 정도 이거는 이 모든 거 it's all about vibe, it's a music that he's playing and stuff So I hope we are all in this show Thank you, Anton he helped us out a lot too Anyways uh, yeah, we got to get ready Hope you guys enjoy the live If you guys haven't seen it yet, go check it out Peace! Peace! 이걸 아이체 다 하지 말고 지금 보여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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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need you guys to record VB Here's your microphone, your reverbchy. or would it be cooler? No, and I think you just like you Or maybe got to talk Nah, I like I like your rawness just like the light feel, you know well 이 노래는? 한 번 틀어봐도 돼? 한번 틀어봐도 돼? 네네. 진짜 내가 말했지.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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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 크래킹. 하나 둘 셋에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Hey guys. Welcome to the first episode of Sunny Side Up. We're here to cook up some music. I'm a little nervous right now but it's okay because we have our special musical guests. right next to me to to Kimmy Pumped. Let's get right to it.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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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검수 그리고 우리는 시작! 한글검수 한글검수 첫번째 한글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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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Let me do 한글검수 네 아주 놀아 해보는 요 진형 아니, 저거는... 고, 인생. 그 부분은 더 좋아. 더 좋아? 네. 뭐라고? 아무튼. 그 부분은 정신적이었어요. 선잇! 완벽한 페이스! 완벽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